SK 하이닉스의 성과급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카페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업계와 다수의 국내 뉴스 보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연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한 해 동안 고생한 임직원들을 위해서 엄청난 성과급을 풀기로 했다는데요. 무료 기본급 수준 1000%, 1000%면 연봉의 5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0% 성과급은 정말 국내의 뉴스를 열심히 찾아봐도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수치인데요. 1000%면 얼마나 될까요? SK 하이닉스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말에도 미국 랜드사업부 인수 등을 기념해서 기본급 300%에 해당하는 특별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SK 하이닉스 직원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SK 하이닉스 직원의 평균 연봉이 9,358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특별 성과급은 1,404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기본급의 100%인 생산 경려금은 468만원, 초과 이익 분배금은 4,679만원, 상여금을 모두 합하면 6,551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너스로 6,551만원을 받은 것인데요. 하지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젊은 직원들의 연봉 격차, 세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지급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이 적을 것이라고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1,000%, 약 6,551만원, 거기에 지난달에 받은 약 1,400만원 정도 합하면 두 달 사이에 8,000여만원의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해드린 정보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